연예계 공식 연상연화 커플인 가수 백지영과 배우 정석원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. 양측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2년여간 교제해온 백지영과 정석원이 최근 양가 상견회를 갖고 오는 6월 결혼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.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나 그해 6월 열애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한 후 다양한 곳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한편 백지영은 다음 달 1일 일본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일본 진출에 나서며 정석원은 현재 영화 연평해전을 촬영 중입니다.